안녕하세요. 집 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집골입니다. 오늘은 묵은 감자를 활용해 욕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친환경 청소법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독한 용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끝까지 확인하신 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실은 항상 물기가 많은 곳으로 평소 아무리 청소해도 타일과 줄눈, 실리콘에는 곰팡이가 끼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먹다 남았거나 싸긴 한 감자를 활용해 보세요. 먼저 껍질을 감자칼로 깎아줍니다. 이때 가급적 모양을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깎아주시고요. 감자 반쪽은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감자를 활용하시면 4가지 방법으로 욕실을 청소하실 수 있는데요. 첫번째 방법은 반쪽 감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욕실 타일 줄눈에 생긴 물때와 곰팡이는 반으로 자른 감자 모서리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타일 줄눈에 감자 모서리 부분을 맞춰 문질러 주시고요. 이렇게 좌우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완료. 독한 용품 없이도 줄눈의 물때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물러진 감자 모서리는 감자칼로 한번 깎아주시면 다른 타일 벽 줄눈을 계속 청소하실 수 있어요. 두번째는 알아둔 감자를 활용할 건데요. 욕실 바닥이나 줄눈 사이 곰팡이가 낀 곳에 키친타올 한 장을 올려주신 후 부드럽게 간 감자를 올려주시면 완성. 이렇게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청소설로 마무리해 주시면 물때와 곰팡이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감자 껍질인데요. 감자 껍질을 활용해 물때가 끼인 욕실 거울을 문질러 주시고 마른 천으로 닦아 마무리해 주시면 깨끗하게 물때가 제거되고 코팅도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세면대 실리콘인데요. 으깬 감자를 그대로 올려주셔도 좋고 키친타올을 활용해 올려주신 후 1시간 정도 기다려주시면 완료. 타일 줄눈처럼 깔끔하게 곰팡이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곰팡이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면 락스를 조금 섞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자를 활용하여 욕실에 정기적으로 끼는 물때와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친환경 욕실 청소법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크사크사쿨팁